노블노디스크 주식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FDA에서 새로운 위고비 인디케이션이 나왔습니다. 당뇨가 있든 없든 살 때문에 오버웨이시나 오비슘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카디오베스컬러 이펙트가 있다 그러한 인디케이션을 줬어요. 그 말은 당뇨 외에 비만증 외에 또 다른 체중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을 더 쓰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주식이 한 제가 3주 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한 122불이었습니다. 그 이후로 한 9% 정도 올렸고요.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프라이스 타겟은 한 900불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. 지금 133불인데 아직까지는 이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약들이 문화와 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주식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시장이 앞으로 점점 미국 외에 또 다른 나라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클 가망이 아주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